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. 벌써 올해가 2020년 경자년이네요. 이야 제가 유튜브를 2017년도 1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벌써 3년이 훌쩍 지났습니다. 시간 정말 빨리 가요. 그죠? 자 2020년 경자년 하얀 쥐의 해라고도 불리는데요. 찾아보니까 쥐가 부, 풍요, 다산을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. 2020년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스토리아 분들이 작년보다 더 풍요로워지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 제가 1년 전에 몸이 참 안 좋았는데 국감도 걸리고 몸살도 걸리고 현두색 염도 걸리고 잇몸도 붓고 지금은 엄지발가락에 조금 찢어서 밴드를 2개를 붙이고 있어요. 아 이렇게 아파 보니까 건강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. 아무리 돈 많이 벌어봐야 건강이 제일입니다. 한 번 이런 건강은 되찾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죠. 그렇기 때문에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시 한 번 2020년 경자년 하시는 일마다 순승장구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?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 아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!